안녕하세요. 제주어 특집 프로그램 보랑몰라 써바사주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. 오늘도 제주어의 매력을 한번 알아보고 우리 제주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. 늘 친구같은 두 부부께서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오늘따라 우리 정 아나운서 목소리가 더욱더 또랑또랑한 것 같습니다. 숲속에서 새가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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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감사합니다. 목소리 녹음했다가 아침에 알람으로 쓰면 참 좋겠다. 일어나세요.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어떤 건가요? 속담 속담. 오늘 속담은 난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. 기시린 도색이 도라맨 도색이 타령한다. 이거 뭔지 압니까? 도색이는 돼지겠죠. 기시린과 도라맨. 이게 어떤 거죠? 곧 죽음을 앞에 놓은 돼지 두 마리를 뜻하는 것인데. 기시린 도색이 그슬린 도색이. 불에 살짝. 해서 곧 운명을 다하는 거죠. 그다음에 매달린 돼지. 이걸 뜻하는 겁니다. 도라맨 도색이. 그렇지. 그을린 돼지와 매달린 돼지. 둘 다 사망한 거죠. 사실. 약간 좀. 근데 들으니까 약간 조금 무섭네요. 무섭긴 하지만 뭐 이제 뭐뭐든 게가 뭐 겨뭐든 게 다 탄다.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. 조금 있으면 다 먹어볼 것 같아요. 그렇죠. 조금씩 다 먹어볼 것 같아요. 자 두 번 차로. 각시 아까우면 처갓집 이돌도 아깝나? 음. 아내가. 저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마는.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디딤돌도 사랑스럽다. 아. 그렇죠. 그리고 돌은 사랑 안 쓰러워도 각시 후회 되신. 아이고 하루밤 진짜. 인형만 인형만.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을까요? 놈이 코 쓸 된 마랑 인형 코나 잘 쓸어. 지금 하루밤 떡 해심이 좋을 말이야.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흉 보지 말고. 차라리 내게 흉이 없는지 잘 생각해보라. 그런 뜻입니다. 그러면은 놈이 코 쓸쟁. 쓸 쓸. 닦아주려고 하지 말고. 아. 인형. 나. 아. 내 코나 닦아라. 잘 닦아라. 남의 코 닦아주지 말고. 아. 그렇군요. 네. 이 오늘 배워볼 속담들이 우리 집이 타르방 오늘 다 이거 비유를 한 거 아닙니다. 자 다음 속담은 오소록 헌디 꽁독새기 난다. 이런 말이죠. 아.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이 올라간다. 또 하루밤 얘기. 하루밤 얘기. 아. 그럼 오소록 헌디. 오소록하다. 발길이 뜸한 곳.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에 꽁알이 있더라. 이런 뜻입니다. 아. 독새기. 알. 꽁독새기. 꽁독새기는 꽁알. 그렇죠. 그래요. 그리고. 어구자. 어구팟디 생소리한다. 음. 이것도 역시 그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하지 마라 뭐 그런 뜻입니다. 어구팟이 어디인가요? 아. 원래 그 억새밭에. 억새밭에는 새가 없거든요. 나무 숲에 새가 있는데. 그렇죠. 왜 어구팟에 있는 생의 소리를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. 아. 그러면 생의가 새군요. 새새. 그렇군요. 아.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. 네. 그리고 다음은 무쇠도 과람심은 반홍된다. 라는 한 말이 있습니다. 아. 이걸 알아줄 테죠. 응. 무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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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쇠는 무쇠. 어. 이 쇠를 갈다 보면 반을 된다. 반을. 아. 반홍은 반을. 반을. 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홍가지를 끝까지. 하면. 하면. 뭐가 된다. 이런 말이지. 오케이. 하고 다음은 저 국화약먹음인 가시어몽 눈벨라진다.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자. 가시어몽은 장모님. 아. 장모님을 이제 가시어몽이라고 하는군요. 멜라지다. 멜라지다. 눈 아프다. 이런 뜻입니다. 눈 망가진다. 찌그러진다라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이고 이놈아 하루방은 평상시엔 국도 먹지 않아다. 이놈의 집이 이놈의 차갓집이만 가면 두세발 세세발 그냥. 그냥 국만 돌려내. 우리 어머니 또 그 국화재는 난 또 지득하에 대한 또 지피고 지피고. 하도 연기와가 난 눈이 다 영행 눈 다 멜라져불지 않아도 영행. 영행. 아. 불을 지피다가 눈이 이제 좀 상하게 되는. 그런 걸 말하는 거구나. 나가 그걸 어. 그 어몽 생각해 맛도 오신 걸 나가 맛좋은 맛좋은 맛좋은. 이거 보라 이거 보라 이거 또. 주세발 세세발 상먹었쥬. 주세발 세세발 그게 그거보다 집이서는 못 먹은 거냐. 우리 집만 가면 그걸 먹어. 네. 저희가 오늘은 제주의 속담을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. 고맙습니다. 정지 앞에서 떠나가지 못하고. 그 중간에 뭐다. 그 중간 그냥 버릇풍만 처먹은 거야. 가만해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